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하라비길을 걷고 있는 별상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번띠분들 화이팅하고 힘내시고요. 하반기가 너무 좋으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번띠를 놓고 오면 23살의 무인의 번띠가 있고요. 35살의 병인의 번띠, 47살의 갑인의 번띠, 또 59살의 이민의 번띠, 또 71살의 병인의 번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24살의 무인의 번띠는 지금 한창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죠. 하다 보니까 이제는 23살의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하고 뜻하던 공부라든지 진로라든지 그 준비가 올해 이룰 수 있는 시기고요.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실을 맺으라는 시기, 인생의 진로가 첫발이 참 순조롭게 잘 출발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부모의 기대만큼 부응하는 그런 자식들, 아들, 딸들이 축하받을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공부의 연이 끈이 길어서 머리들이 똑똑하면 아주 똑똑한 자식들이고요. 미련하면 참 미련한 그런 머리를 가진 자식들이 이제 범위에 23살의 번띠들인데 똑똑한 사원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제는 그 꿈과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공부들 열심히 한 만큼 결실을 이루라는 시기니까 하반기에 너무나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35세의 병인의 범띠분들은 한참이 이제 생활고단지, 직장, 가정, 또 아직까지 이제 배피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성 간에 좋은 친구도 만나서 새로운 가정도 가져야 되고 또 현재 이제 새로운 가정을 갖고 사는 친구들은 자손이 생겨서 가족이 늘으라는 시기, 너무 좋은 시기고요. 또 직장에서 안정권에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본인들이 만약에 이제 정식 직원이 안 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식 직원이 돼서 축하받을 일, 올해 이제 하반기에 직장에서 승진수, 진급수도 있으라는 시기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드는 시기, 또 인생의 몸살을 앓고 살았다면 이제는 몸살이 끝나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점이고요. 우리 41번의 가빈의 범띠, 참 생각이 많은 나이에요. 빨리 가정을 읽어놓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아직도 이제 생활고라든지 또 이제 부모 문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또 자식 문제라든지 이 나이대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힘들 때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곱 성주에 이제 운이 들면선 굉장히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 대박의 나이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띠도 대박이지만 또 나이에 띠에 대해서도 대박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흔 일곱 분들 일곱 성주 이제 55가지 8년 성주의 운인데 터지라는 운기야. 사람은 자 망하든 출세를 하든 사람은 이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한 거를 과감하게 되들어야지 그림만 그리고 지우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는 그동안에 생각만 많았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되들었으면 좋겠고요. 올해부터면 직장의 운 보담은 마흔 일곱 분들은 내 사업의 진로로 바꿀 수가 가는 그런 운기도 굉장히 많은 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변화수가 많다. 나쁜 변화수가 아니라 좋은 변화수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의 운 보담은 사업에 운이 더 많은 분들. 한번 사업에 구상하고 생각했다면 사업으로 한번 되들어 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제 59에 이민의 범띠들 자 아홉수로 저는 좋은 아홉수로 보고 있고요. 자 우리 범띠들이 3년에 3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곱이 넘어와서 이제는 상반기도 좋았고 하반기는 더 좋으라는 운기고요. 이제 59분들은 재테크한 것이 큰돈이 되라는 사주야. 큰돈을 양손에 쥐고 흔들라는 사주야. 넘어오도 돈방석에 넘어져라는 사주고요. 남의 인복의 인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고요.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해서 사업의 성공 온도 굉장히 많은 갖고 있는 분들이다. 말년의 건강의 재물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고요. 거짓 모진 안개의 힘들었던 고비가 거짓 다 스쳐 지나간 그런 시기고요. 이제부터 좋은 일 승승장구 행복한 일만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 하나 사람 하나는 조심해라 할아버지가 항상 그래요. 이런 분들은 남 때문에 돈도 벌고 웃을 일이 있지만 또 남 때문에 손해도 보고 눈물을 흘릴 일이 있으니 올해 하반기에 사람 하나는 조심해서봐라. 자 그 사람은 뭐냐 돈에 다 연관된 거야. 그러니 올해는 돈은 밖으로 내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움켜줘서 재테크 잘하셔서 그걸로 해서 큰 돈 쥐고 가시라는 운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71의 경인의 범짓들. 옛날 같으면 많은 나이지만 지금 한참 좋은 나이입니다. 한참 또 산업전선에서 돈도 벌 수 있는 나이고요. 저질러는 일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줄여가는 시기고요. 이제는 너무 크게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에 다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도 줄여가는 시기고요. 또 이제 여기저기 재테크 했다면 그걸 한쪽으로 모아가는 시기고 건강도 이때 되면 내 건강도 내가 지켜가는 시기고요. 가정은 이제 안정을 찾았고 이제 자기들은 다 자리를 매김해서 성공할 수 있는 나이니까 아무쪼록 우리 범띠분들 이제는 건강도 좋으시고요. 말련법 굉장히 좋으시니까 힘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범띠분들 참 굉장히 좋은 기운들 하반계도 갖고 있고요. 굉장히 좋으니까 좋은 만큼 또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좋다고만 가만히 놔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게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하고 나은 노력한 만큼의 일치가 돼서 맞았을 때 성공을 하는 거고요. 노력한 만큼 운도 따라와야지. 또 노력한 만큼 운이 안 따라주면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노력만 했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인생은 타이밍이다. 한 방에 터질 수 누구나 터질 수 있는 것이 이 인생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동동하게 똑같이 태어나서 내가 나만큼 노력을 많이 했느냐 아니 덜 했느냐 나한테 그만큼 운이 있느냐 없느냐 하냐니까 그런 것은 상담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가는 길에 벽이 있다면 벽은 분명히 무너뜨려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행복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에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